이거 하고 뽀뽀를 오히려 다른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이쪽이요 훨씬 이쪽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가 틴트 바르는 거 이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게 뽀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좋고 당연히 훨씬 잘생겨 보이시고 생기있어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는데 색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뽀뽀를 되게 잘생겼어요 더短 chickpea 절개 이거 lightweight 잘생겼다고 오늘 하러 오세요 또 왜 이렇게 변경이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봐주신다면 이렇게 볼 수 없을 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